샬롬 오늘은 10편 34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아비멜레가 앞에서 미친 체함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시입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와를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즘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와의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애하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애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여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즘에 기울이시는도다. 여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지즘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를 살펴보면요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이겨낸 다윗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여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기도하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기도하죠.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즈메 여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다윗은 절체절명의 시간에 기도했고요. 그때 첫 번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고 그럴 때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아이디어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생존 자체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버티는 것 살아남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때 우리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그 두려움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애하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Fear the lord you his saint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히려 이 동물의 왕국의 제왕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과 혀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우리 혀와 입술의 말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때 하나님은 제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로다. 라고 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운 때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때에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기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심령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온 가족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업들 또 그 삶의 모든 경제의 영역들 건강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